한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걸크러쉬 콤비의 환상적인 팀워크 그리고 짜릿한 쾌감이 더해진 퀵사이드 오락영어를 선보여주셨습니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수영씨 단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터 중앙에 서주시고요. 거친 입장과 사초한 매력을 지닌 장미로 타격 변신을 시도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경씨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때 중앙에서 서시던 왼쪽부터 정면 오른쪽으로 부탁드리고요. 춤으로 라이징스타 이선경씨 걸칵스에서 화끈한 입장과 시원한 액션 신입을 뽐내며 질것 본적 없는 색다른 연기 변신을 도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남이단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부탁드리고요. 전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체불가의 배우입니다. 스크립 첫 주연작 걸칵스를 통해서 생활 밀착형 연기는 물론 강도 높은 액션 강렬한 카리스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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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비퍼벨의 저력을 가시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선경씨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걸크러쉬 콤비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에 서주시고요. 강렬한 카리스마크 카리스마크 사랑한 포즈 감사합니다. 다음 최시영씨까지 함께 모시고 민원실 300만 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같이 맞춰주시고요. 가운데부터 바라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감동이 먼저 감동이 다음 4인 바콘 찍어보셨어요. 단체 중앙부터 바라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걸칵스 파이팅 갈까요? 제가 걸칵스 하면 파이팅이 되어주면 됩니다. 걸칵스 파이팅!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걸크러쉬 콤비에 속시원한 비공식 수사를 그린 핵사이드 오락녀가 걸칵스는 오는 5월 9일 목요일에 개봉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